여러분 정말 신민디님이 계속해서 제공하는 그런 자료의 힘입은 바가 크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께서는 좀 고마워하시는 마음을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의 서울시 종로구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종로구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디서 많이 본듯한 그래프다 이렇게 보실 겁니다. 이 그래프를 아주 익숙한 그래프일 겁니다. 이 그래프는 동단위별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인데 문재인 후보의 플러스 값은 정확하게 수평으로 자유한국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의 것을 합친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여러분들 숭인제 이동에 더불어민주당은 7.4%의 플러스 값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작이 없으면 자유한국당의 3.6%하고 4.1%를 더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7.1%가 됩니다. 그 밖의 군소정당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7.3 마이너스 7.7입니다. 마이너스 7.7. 승인제 1동은 문재인이 플러스 5.1 그 다음 자유한국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를 합친 것이 마이너스 6.3입니다. 마이너스 6.3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거구 전체를 보시게 되면 6.8%를 플러스 6.8 그 다음에 5.2하고 3.3이니까 마이너스 8.4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대략 지금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저는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 7.4% 곱하기 이 정도를 대개 프로그램화해가 넘기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옵니다. 종로 1가 1동 2동 3동 4동에는 11.2%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사직동도 11.1%입니다. 이런 값은 도저히 조작이 일어날 수 없고 7.4, 7.1, 7.3, 7.6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8.1, 6.3, 6.1, 5.5도 6.9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선거구 전체에서 6.8% 곱하기 이 정도를 아마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후보에게 해서 마이너스 6.8을 빼앗는 식으로 아마 프로그램을 해서 아마 돌렸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제야 고수가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죠. 보면 12.8%, 문재인 후보의 6%를 더해주고 자유한국당 후보의 5%와 1%를 빼앗는 이런 방식으로 조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한쪽은 그냥 중앙선거관리를 발표한 자료만 갖고 분석한 것이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추 한 6% 정도를 조작을 했을 것 같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중앙선거관리를 발표한 자료고 그다음에 이것은 예상 득표수가 진짜 득표수가 문 후보는 종로구의 39%를 득표했지만 실제로 중앙선거관리는 45%를 득표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2%를 실제로 얻었는데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는 발표자라는 17%로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최하단에 있는 것이 진짜 득표수고 그다음에 3번에 있는 것이 이제 중앙선거관리는 발표인 거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는 발표자료는 문재인 후보가 4만 2천표를 얻었지만 진짜로 해보니까 4만표밖에 얻지 못했고 홍준표 후보는 2만 2천표를 얻었지만 진짜로 해보니까 2만 4천표를 얻은 겁니다. 국민의당도 2만 2천표를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2만 2,706표를 얻은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프로그램을 발견해서 프로그램과 돌려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조작됐는가는 중앙선거관리는 발표 1번, 2번, 3번을 보면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재인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39%인데 사전 득표율은 45%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5번 진짜 당일하고 진짜 사전을 구해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이. 이런 결과들이 총체적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각보다 조작을 많이 한 거죠. 12%면 원래 예상했던 수치입니다. 대개 우리가 플러스 6, 마이너스 6 정도, 12% 정도를 2017년도 19대 대선에서 아마 조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종로구는 같은 정도의 값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직관적으로 종로구 전국 평균이 한 12%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평균값이 맞아떨어지는 곳이 바로 종로구다. 서울시 구로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수궁동하고 오류제2동이 조금 특이상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는 크기 다 비슷하네요. 선거구 전체를 보게 되면 5.7% 플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문 후보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11.3, 3.4, 5.6, 5.8, 7.9, 5.7로 평균값을 해서 대략 이 수치의 곱하기 1을 문재인 후보에게 밀어서 사전투표수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것을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수에다가 더해 가지고 아마 조작된 사전투표수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제야고수가 이렇게 분석한 걸 보면 여기서도 12%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2017년 대선은 처음 이제 본격적인 그런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권력별로 동일한 그런 유리를 적용하셨을 것이다. 서울시는 종로구 구로구 관계없이 다 12% 정도를 조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자료죠. 이렇게 이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는 것은 지금 뭔가 하니까 과거에 한 번 2017년 대선을 다룰 때 처음 시도했던 것이 종로하고 구로구인데 이번에는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된 것이 이런 그래프를 신민 D님이 에르스가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 번 더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에 곱하기 2를 특정 후보에게 밀어주고 그리고 빼앗긴 사람에게 여러분들 2분의 1을 그냥 빼앗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아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돌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가장 전형적으로 종로구하고 구로구인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대부분 한 12%를 적용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의심하는 것은 부유한 데서는 좀 더 많이 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유하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그런 청들이 좀 두터운 곳에서는 좀 더 많은 표를 아마 빼앗지 않았겠느냐.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강남 3구에 2017년도 대통령 선거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 3구입니다. 좀 많이 빼앗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7.2%를 빼앗은 겁니다. 7.2%를. 그러면 전체가 7.2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 2, 7에 14. 14.4%를 총 조작한 겁니다. 이 소위 서초구. 강남 3구가 서초구는 7.2%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뚜렷한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가져간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6.3, 8.6, 6.4, 5.3, 7.1, 8.6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죠. 모든 데서 뭡니까? 오차범위는 0에서 3%를 훨씬 더 넘어서는 겁니다. 딱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플러스 값하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마이너스 값하고 국민의당 마이너스 값을 합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거의 일치하는 그런 수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가 내곡동에서 플러스 6.3이 나왔지만 이게 그다음에 2.2하고 4.2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6.4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6.4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남 상구 중에서 서초구 사례가 7.2%를 플러스 값이 나왔고 그다음에 강남 상구 중에서 또 이렇게 좀 부유한 층이 많이 사는 강남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한 대로 선거구 전체 값이 플러스 8점입니다. 8점이라는 것은 동별로 평균적으로 16.4%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6.4%를 조작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프로그램은 이 수치 세곡동 1투표소 2투표 3투표 4투표소에다 6.7 곱하기 2를 투표소마다 아마 조작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8.2%를 조작한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거의 뭐 여러분들 좌우대칭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평균값보다 12%보다 높습니다. 부유층에서는. 왜? 빼앗아야 될 표가 더 많았던 겁니다.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총선도 마찬가지고 대선에서도 훨씬 더 많은 표를 빼앗습니다. 부유한 곳에서는 빼앗을 만큼 그렇게 풍부한 거죠. 다음에 여러분들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도 6.8이니까 6%보다 높지 않습니까? 송파구도 예외적인 문정 2동 그다음에 가락 1동 정도가 있지만 대부분 다 일치하는 거죠. 이거 표를 확대해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잠시 7동에는 8.2%를 플러스 값이 나왔네요. 총 조작 값은 16.4%라는 겁니다. 잠시 7동 산하의 1투표소 2투표 3투표소에 담으면 투표소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6.4%를 조작해가 특정 후보에게 더해 준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볼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더불어문주당의 문재인 후보만 딱 빼보게 되면 너무나 확연해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색깔을 이렇게 굳게 해가지고 그냥 확실하죠. 6.5%, 8.2%, 잠시 7동의 8.2% 조작을 했네요. 플러스 8.2가 나왔으니까 플러스 8.2, 마이너스 8.2 더하면 16.4%. 잠시 7동의 모든 투표소마다 16.4%만큼 조작을 해가지고 특정 후보한테 밀어준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막 그냥 완전히 사전투표 득표소는 그냥 생성된 겁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거의 다 밝혀진 그런 상태고 그 프로그램은 다 이제 동일하게 그냥 2017년 대선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 동일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지방선거도 안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프로그램은 돈이 안 드니까 버튼만 누르면 그냥 바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다음에 이제 야당세가 그 당시에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이제 권영세 씨가 살아남았는데 서울에서 거의 유일하게 서초, 송파, 강남을 재배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0년 4.1호 총선해서 용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용산구를 보게 되시면 똑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문재인 후보가 보광동에 4.5%, 서빙공동에서 10.5%, 한남동에 플러스 9.8%, 이태원 제2동에서 플러스 10.3%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당일 투표하고 이런 사전투표가 이렇게 격차가 왜 이렇게 커집니까? 조작을 한 거죠. 당일 투표 득표율은 정상이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10.5%, 9.8%, 10.3% 이렇게 큰 수가 나오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더한 거 마이너스 값으로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문재인 후보 걸 보시게 되면 여기도 높네요. 용산구도 기본적으로 좀 더 이렇게 소위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지지층이 많은 거죠. 권영세 후보가 살아남은 걸 봤어요. 여기서 보면 전국 평균인 6%보다 높지 않습니까? 7.8%, 15.6%를 조작한 거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 대통령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가 통계학, 연체대학 교수를 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1960년생입니다. 저하고 동갑내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잖아요. 지금은 법대가 없어졌지만 저희들 세대 서울대 법대를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만 가는 거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똑똑한 사람들만 가는 데가 서울대 법대였습니다. 저희들은 다 예비고사 치고 했지만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죠. 고시를 9번인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사법고시를 우리 시대에 사법고시로 갔으니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죠. 특수통으로 또 이름을 날렸으니까. 이런 사람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걸 보고 모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저도 아는데.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부정선거에 가장 타격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서울대 법대를 나왔잖아요. 1959년생이고. 사법고시를 그 당시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조작질을 한 걸 모르겠냐고요. 김기현 씨가. 권영식 씨가 여러분들 용산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용산구. 자기가 뭡니까? 당일 투표에서 52%인가 여러분 54%인가를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4% 몇백 표 차이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산구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겠습니까?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 그렇게 어려운 사법고시를 오른 권영세라는 사람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준석은 모르겠습니까? 하태경은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다 압니다. 윤석열도 알고 권성동이도 알고 김기현이도 알고 권영세도 알고 하태경이도 알고 한기호도 알고 이준석이도 다 알죠. 왜 입 다물겠습니까? 다 이익이 있겠죠. 이준석은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하태경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잘 보이고 나면 자기한테는 손 안 댈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겠습니까? 시끄러워지면 본인도 힘들다고 알겠죠. 국민들은 악악거리고 소수가 악악거리다 그냥 그만두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기 고객님이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에 본인이 말하면 뭘 이야기했습니까? 본인이 뭘 이야기했죠? 본인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고객님이 말씀하신 윤통인 9번 떨어지는데 없는 문제에 합격했는데 그게 사실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걸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걸 감사합니다.